만천입니다. 제 2탄입니다. 산에 가서 이놈을 잡아왔습니다. 용머리였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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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지군요. 이야 곤충이 이 정도는 돼야죠. 이야 손에 한번 얹어볼까요? 이야 이 턱이 너무 센데 무서워 보이는데 무는 거 아니야 이거? 와 씨 이거 한번 손에 얹어 보겠습니다. 우와 그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야 우와 이 무시무시한 턱 우와 물림은 끝장입니다. 이야 진짜 대단한 놈입니다. 사장님 치킨 먹어도 돼요? 어 먹어? 어 제가? 이야 정말 멋진 곤충입니다. 다시 놔주고 다시 놔주고 이거를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 색감도 다양하고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